제주시 도심지역에 수소 트램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요. 제주의 교통과 생활환경을 한꺼번에 바꾸게 될 트램은 실제로 어떤 길을 달리게 되는지 조인호 기자가 제주도가 선정한 트램 노선을 따라 직접 가봤습니다. 제주시 노영동에서 평화로로 가는 길목의 월산 정수장 부근. 이곳의 트램 차량 기지와 함께 렌터카와 버스로 갈아타는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트램은 이곳을 출발해 노영로를 따라 신제주 도심을 향해 달리게 됩니다. 노영 오거리 직전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튼 트램은 연북로를 따라 연동 신시가지를 달리게 됩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해 상주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연동 신시가지를 관통한 트램은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신제주 로터리를 향하게 됩니다. 제주 도청과 교육청 등 관공서와 업무 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트램은 곧이어 제주의 관문 제주공항에 도착합니다. 노영동 차량기지부터 제주공항까지 5.77km를 11.9분 만에 달린다는 계획입니다. 1년에 3천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드나드는 제주공항인데요. 바로 이곳이 제주시의 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트램 노선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주공항 인근에는 트램과 버스, 택시를 갈아탈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 공항 내부로의 차량 진입을 최소화합니다. 제주공항에서 원도심으로 향하는 노선도 따라가 봤습니다. 공항을 출발해 동쪽으로 달리던 트램은 용담 사거리를 지나 서문시장 앞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곳을 지난 트램은 관동로와 중앙 사거리를 지나 동문시장 앞을 달리게 됩니다. 제주의 전통적인 핵심 상권이자 제주의 옛 모습을 간직한 문화유산들도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동문 로터리를 통과한 트램은 산지로를 달려 종착점인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까지 5.97km를 10.9분 만에 달린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골라 트램 노선을 선정했고, 트램 정거장 주변의 개발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스로 보면 한 30%, 33% 정도 되는 노선이기도 하고,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원도심과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는 트램 전용 차로로 신제주 노선은 6개 차로 중 2개를, 구제주 노선은 4개 차로 중 1개를 사용하게 돼 교통 혼잡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트램 이용객이 늘면 승용차가 줄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 발생이 좀 부담이 돼야 운전자들이 차량을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 트램으로 안 오죠. 트램이 개통되면 노선이 겹치는 버스는 승객이 줄어 노선을 조정해야 합니다. 버스 업체들이 승객이 많은 흑자 노선을 빼앗긴다며 반발하는 데다, 버스 적자가 늘면 제주도가 그만큼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제주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트램 경제 타당성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대형 개발 사업을 통해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오영훈 도정이 트램만으로 경제 타당성이 기준을 넘지 못하자, 환승시설 구축으로 간신히 맞췄지만, 이 역시 원희룡 도정 당시 타당성 부족으로 중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승객이 예측의 17%에 불과해 매년 수백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물어준 김혜경 전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부가 교통사고로 함께 입원했는데 아이들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사고로 움직일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도민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면 무료로, 기준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통합돌봄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84살 백영자 할머니는 지난 봄 버스에서 내리다 허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눈앞이 캄캄했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와서 집안일을 모두 해결해 준 것입니다. 청소, 빨래, 식사 도움도 하고요. 병원도 공반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제도가 확대돼서 외로운 노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노인 맞춤 돌봄과 아이 돌봄 등 18가지. 소득과 나이 등 자격 기준에 맞아야 이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제주 도민이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자격 기준이 안 돼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청소와 빨래, 목욕 등 가사 지원과 식사 배달을 제공하는 틈새 돌봄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또 갑작스런 사고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도민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틈새 돌봄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긴급 돌봄은 150% 이하면 무료로, 기준 소득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 지원은 시간당 2만 4천 원 이내, 식사 배달은 한 끼에 8천 원을 적용해, 틈새 돌봄은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긴급 돌봄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8억 원, 내년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범 운영한 뒤, 2025년부터는 방문 진료와 가정 내 방역, 이동 편의 지원 등 8가지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갑질을 하고 성희롱도 일삼았다는 신고가 두 달 전 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성고충 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성희롱이 맞다는 결론이 나와 분리 조치까지 됐는데, 여전히 교장은 학교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두 교사. 지난 7월, 교사 3명은 교장의 갑질과 성희롱을 신고했습니다.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자였던 교사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자 이런 말을 내뱉은 겁니다. 청바지를 입었다고 나무라는 등 복장과 두 발 지적도 잇따랐다고 말합니다. 출장을 갈 때면 업무 관련이 없는 젊은 여교사들을 꼭 대동하려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달 갑질 신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학교 내에서는 성고충 심의위원회도 열려 성희롱이 맞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교장을 신고한 교사들과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지만, 교사들의 불편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현재 피해 신고 선생님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각각 고소한 상태입니다. 도내 교육단체는 이에 대해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감사 중인 사안이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의결권을 행사하고, 피해 선생님들에 대해선 심리, 법률 상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학교 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에 찾아갔지만, 교장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전문적인 심리지원과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 두 달이 흘렀지만 생존자들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존자 16명 가운데 정신적인 부상, 즉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은 14명. 하루에도 몇 번씩 참사 순간을 다시 경험하면서 우울증과 두통, 불면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일부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외상호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49제를 치른 이후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정신없이 지내다 참았던 슬픔과 박탈감이 이제 밀려오는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족들도 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상호 스트레스 장애가 수십 년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길게는 30년 이상 지속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10%에서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에서는 참사를 겪은 사람들을 치료할 전문 인력을 찾기도 어렵고, 또 언제까지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심리 지원에 시간적 제한은 없어야 되고, 언제라도 정당하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지원했던 전문가들은 개인마다 회복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개인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가을이 올듯 말듯한 계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없는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선선하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예년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내일 오전에 한라산 남쪽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밤에는 제주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내일은 제주에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저기압 중심이 제주 부근을 통과하면서, 모레 목요일에는 제주의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증기가 부딪히는 제주 남부 지역과 한라산을 중심으로는 집중호우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피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한낮에 서귀포시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면서 햇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아침 현질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이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동부 지역 21도, 산간 지역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산간 지역은 2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해상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는 비구름 뒤편으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으로 내려가겠는데요. 금요일부터는 늦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생활쓰레기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명절 음식과 선물 포장 등으로 평소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걸로 보고 인력과 청소 차량을 확대 투입해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석 당일인 28일에는 전날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수거 작업이 이뤄집니다. 제주도가 다음 달 말까지 내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농가로 품목별 자조금단체 회원이면서 지역 농협으로 개통 출하하는 농업인으로서 지역 농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품목별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제주도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행정에서 보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시내 자동차세 체납액이 43억 원대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시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43억 4천6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공항과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 일주일 만에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접수된 의심 신고는 134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이 면허 취소, 3건은 면허 정지였습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해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되면 5만 원, 면허 정지의 경우 3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11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수록하기 위해서는 제주 4.3 관련 연구기관이 교과서 집필자들과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열린 2022 개정교육과정 역사교과서 4.3 기술 명시를 위한 포럼에서 주진호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명예교수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청 차원에서 4.3의 표준 강의 자료를 마련하고 교사들의 교육과 지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새마을회 회원들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새마을회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해소하고 책임성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은 주민이 행정시장을 뽑더라도 시장에게 조례재정권과 예산 편성권 등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참정권 제한을 해소할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시장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